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란장입니다. 오늘 늦은 시간인데요. 제가 일을 하고 와서 어머니 난실에 와서 오늘 분갈이를 몇 개 좀 했거든요. 분갈이를 좀 했는데, 이거는 아직 분갈이 하기 전인데 입변계체 하고요. 그 다음에 입변계체 몇개랑 요거는 산채에서 지금 식재를 한지가 한 6개월, 7개월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엄청 더디게 큽니다. 골은 깊고, 변은 좋아서 단여부로 갈란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더디게 크네요. 이게 지금 좀 확대를 한 상태인데, 변은 참 모양은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갖추고 있는데, 단여부로 갈까요? 단여부로 좀 나왔으면 좋겠구요. 그리고 요거는 오늘 분갈이를 했거든요. 분갈이를 했는데, 자 이렇게 이게 조금, 엽성이 좀 두껍고 세엽인데, 엽은 세엽이에요. 엽은 세엽인데 엽성이 좀 두껍습니다. 이게 두껍고, 이렇게 플라스틱 변처럼 딱딱 하거든요. 이렇게 이정도로. 그래서 장단여부로 제가 생각을 하고, 라사지도 좀 약간 들어있어요. 줄라사지가 들어있었는데, 이렇게 신화가 달려가지고, 신화가 좀 발전을 했습니다. 이게 발전을 해서, 모양을 잘 갖췄습니다. 모양을 잘 거쳤는데, 이것도 골이 깊고, 후육질에 변모양을 잘 갖췄는데, 장단여부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라사지도 조금은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. 라사지도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, 제 바람이지만, 장단여부로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. 일을 하고 와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니까, 아주 힘드네요. 힘든데, 앞으로 더 좋은 영상, 더 좋은 개체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, 편안한 밤 되시구요. 란쟁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